자 오늘 엠마오 기사를 중심으로 예수님 부활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찬양이 젊을 때 많이 불렀죠 첫 소절 어떻게 생각하지 엠마오 마을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세상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야 욕하지만 자 집사님 집사님 나를 모릅니다 늦게 늦게 수는 믿어서 그렇죠? 자 오늘 누가 보면 엠마오 기사가 한번 봅시다 왜 이런 기사를 했을까? 내가 보기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곳을 보고 들어가니 이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장례식이 어떠냐라면 우리 같이 관에 넣어 가지고 매장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돌무덤에 넣어 가지고 그 뼈가 석도록 그냥 옷 입혀 놓고 그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면 그 뼈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옛날 우리나라 고인들처럼 그런 적인가요? 아 모르겠어요 그 집사님이 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족 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 묘실에 뼈가 이제 그 다음 사람이 죽으면 벌써 뼈가 이제 썩었잖아요 그래서 그 뼈를 싹 모아 가지고 한 곳에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죽으면 또 그 묻어 가지고 그 뼈를 싹 싹 모아놓고 그래서 이제 그 뼈가 살아난다는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가 예수님이 이제 그 조상 무덤이 아니고 새로 판 무덤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그 무덤에 제가 그때 우리가 제가 제가 가봤거든요 제법 커요 예 들어갔는데 자 그래서 그 가서 어떻게 해요? 아 그거를 이제 장례를 하려고 향품 가져가는데 예 예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체가 없어졌다고 아 이거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시체를 도둑맞아 졌으니까 큰일 난 거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자 이게 지금요 찬란한 사람이 섰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게 보금서 이제 기자마다 여기 좀 보금서 기자마다 좀 달라요 제가 한번 마태보금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마태보금에는 뭐랅니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마태보금입니다 자 마가보금에는 뭐랬냐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한보금에는 뭐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누가 보금에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랬어요 뭐랬어요 두 사람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천사인데 그렇게 결론 다 종합하면 모르겠어요 두 천사인데 천사 모습이 누구처럼 보였다고 사람처럼 보였다 사람처럼 보였다 이제 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옷을 입었는데 이제 누가는 아마 자세히 살펴겠죠 살펴서 이제 마태마가가 했던 것들을 이미 읽었으니까 자료가 있었고 지금 마태의 자료는 이제 바울과 누구예요 다 베드로와 이제 사도들 그 당시 살아있던 사도들부터 나온 자료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두 사람이 천사죠 천사가 이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난데 모였는데 사도들하고 이 여자들 이 사람도 이제 모였는데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댄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지금 어느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 아니 사도들 다 많이 있는데 왜 그리 안가고 집으로 갔을까요 여기 말하는 집은 뭐 자기 집이겠어요 사도들이 모인 집이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집이 뭐 자기 가정집이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가정집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있어요? 없어요 그 집을 이야기 할거에요 왜 참 이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집이 비싼데 갈릴리 촌사람들이 그 집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던 엠마오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자 여기서 25일가 했는데 이제 원어에서는요 헥소코타 60일 60 스타디아 스타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25일이면 어느정도 되죠 10키로 정도 10키로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그래서 엠마오라는 마을이요 지금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후에 누가 이렇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마 기독교가 크게 왕성하지 못하고 그런 바람에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 마을도 없어져 버리고 그 마을도 없어져 버리고 이름도 없어져 버리고 왜냐면 또 이 이름이 헬라시 이름이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동행하시나 예수님이 이제 온거죠 그런데 그런데 못 알아본 걸로 보면 예 구할처에 예수님의 몸이 좀 다르게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그렇잖아요 17절요 예수께서 이랬을 때 너희가 깨가면서 서로 죽어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서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굴을 못 알아볼 수 왜냐면은 이제 비슷해도요 설마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요한보험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바로 베드로를 못 알아봤는데 사도 요한을 알아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물에 이제 덤벅 떨어뜨렸을 떨어뜨린 나오는데 자 그래서요 네 구하는 사람이 글로 가라 하는 자가 되다가 예 네 예 예 예루살렘에 택을 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안지 못하느냐 이래시되 무슨 일이냐 이래되 나 사는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역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목박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녀하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여기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선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는 이래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만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자 이제 누가는 지금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인지 한 사람은 글로바라 하는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어떤 지금 어떤 학자들은 누구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알페오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 다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잖아요 그 알페오가 글로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벌써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게 이 기사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하는데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구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교른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자 이제 자로 같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이게 뭐 지금요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간단한 거예요 밥 먹기 전에 떡이 뭐예요 우리가 무리로 말할까 네 떡은 이제 빵이죠 빵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떼 가지고 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 하시는지라 지금 이 일이 이제 이렇게 섰는데 자 이렇게 이 상황을 한번 그려봅시다 지금 이게 지금 벌써 이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이제 아까 이름으로 했어요 글로버와 다른 제자들 예 글로버라는 제자들 벌써 이게 알았는데 결정적으로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눈은 밝아졌는데 떡을 떼주니까 네 근데 글쎄 이제 왜 이렇게 떡을 떼줄 때 알았겠어요 이제 그 영적인 걸 알았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쭤보면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한테 떡을 얻어먹어본 그런 기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때도 떡을 떼줄 때 이렇게 떼어줬는데 또 이렇게 떼어준다 하면서 말씀도 이렇게 보니까 아유 이게 이 사람이 어느 선지자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또 뭐랬어요 보이지 예수님이 부활체가 돼가지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활체가 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몇 절 읽고 이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슬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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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슬픔에 잠겨있을 때 슬픔에 잠겨있을 때 그랬는데 그래도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여러분 차가운데 뜨겁게 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예 곧 그때 일어나 엘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있소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대니엘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은 시간이에요 우리는 시가세계에 살지만 하나님에겐 시간이 없죠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이 살아있으니깐요 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도 오늘 아침에 저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왔는데 말씀을 읽으니까 뜨거워졌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뜨겁게 이 제자들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우리도 넷 하나님 하나님 영향으로 데려가